아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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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 안 들어오시 들어오는 건 어 왜 안 들어오지 어 왔다 안녕하세요 선우가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왔어요 여러분 아 제가 왔습니다 또 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왔어요 제가 보고 싶었죠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점심 먹었냐고요 아직 못 먹었어요 점심 못 먹었어요 아임 이슈요 보고 싶어 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선우 왔습니다 선우가 왔어요 아 카레 먹으셨다고 맛있겠다 선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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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제가 방금 어떤 촬영을 하고 왔는데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되면 원진 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좀 재밌게 찍어가지고 촬영하고 왔습니다 촬영 촬영을 하고 왔어요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뮤비 촬영이요? 아니에요 뮤비 아니에요 뮤비 뮤비 뮤비는 아닙니다 아 요즘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 뭐 연습도 많이 하고 있고 촬영도 많이 하고 있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다 엔진을 위해서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공개가 됐을 때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방금 일어난 게 아니라 촬영하고 왔어요 아 근데 진짜 뭔가 엔진을 안 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안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카메라는 켤 수 없어요 다음에 켤게요 왜냐 그 이유는 좀 더 나중에 공개했을 때 좀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다들 지금 제 머리색 모르시죠? 아무튼 그래서 더 카메라를 켰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아마 곧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금발인지 아닌지는 보면 될 것 같아요 너는 삭발한 거 아니지 삭발이요? 삭발? 삭발은 아니겠죠? 금발 좀 그렇다고? 뭐 다들 취향이 있으니까 뭐 다들 취향이 있으니까 아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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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었더라? 아침에 과일이랑 아 갈비탕 먹었어요 난 선우가 고속도로 머리를 해도 좋아 하하 난 선우 삭발도 좋아 정말? 정말? 선우 사랑해 감사해요 정말 선우는 이쁘니까 다 잘 어울려 아 제가 대머리도 잘 어울릴까요? 음 뭐 언젠가 한 번쯤은 하겠지만 궁금하긴 하다 제 얼굴이 무슨 저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저는 프리리 순호 사랑해요 아 요즘 밥은 잘 먹고 있냐고 아 요즘 밥은 잘 먹고 있냐고 잘 먹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선우야 넌 그 정도야 무슨 소리야 안돼 아니야 전 아니에요 아 오늘 올라온 다크몬 아직 못 봤는데 봐야 되겠다 아 근데 진짜 다크몬 너무 재밌지 않아요? 저 진짜 미리 보기 올라오는 거 일주일에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 근데 저는 나중에 다크몬이 진짜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도 나오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너무 재밌을 거 같아 물론 제가 연기를 하진 않겠지만 그럼 엔진 분들도 뭔가 좋아해 주실 거 같은데 선우 씨 꽃 들고 있는 거 천사 같아요 다이스키 선우 아 지금 혼자냐고요? 네 혼자 있어요 연기하는 거 보고 싶다고? 연기 좋죠 아 점심 뭐 먹지? 점심 뭐 먹을까요? 그냥 점심을 건너뛰고 저녁을 먹을까요? 아니면 저녁을 좀 일찍 먹을까? 저녁을 좀 일찍 먹어야겠다 마라탕? 마라탕? 마라탕 마라탕? 안 먹었는지 오래되긴 했는데 안 먹었는지 오래되긴 했는데 근데 제가 생각보다 3끼를 먹진 않아요 거의 평균적으로 2끼 정도? 근데 학교 다닐 때 말고는 근데 학교 다닐 때 말고는 섬치세끼를 잘 안 먹었던 거 같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말고는 오늘이 일요일이지? 오늘의 TMI 방금 엔진분들이 좋아할 거 같은 촬영을 하고 왔다 그게 공개가 되면 제가 그때 또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딱 그때 되면은 아 선우가 말한 게 이거였구나 딱 이거를 딱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제발 마그네틱 열어라 그건 아니에요 맨날 찍네 기대돼 네 정말 다들 벚꽃은 많이 봤나요? 저도 어젠가? 그저께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 다들 지금 제 머리 색을 많이 떠보시는데 근데 공... 근데 지금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공개됐을 때 그때 많이 좋아해주세요 근데 저는 뭔가 엔진분들이 제 금발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흑발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다른 색으로 염색한 걸 좋아하시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 근데 다들 지금 댓글로 좀 알려줄 수 있나요? 다 좋아 너라면 다 아니 그래도 하나만 고른다면 핑크 흑발 금발 진짜 잘 어울려 다 반응이 다 비슷비슷한데 핑크 금발 금발 핑크 금발 화이트? 또는 흑발 깜머 레전드 블루 파란색? 무지개색 핑크 녹색 핑크가 맞네 블루 핑크 핑크 핑크색? 다들 내 핑크 머리를 좋아하시는구나 핑크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퍼플 핑크 퍼플 핑크 핑크 민트 금발도 좋아 시온이 같아 핑크색 너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핑크 핑크 핑크가 압도적이네 핑크색? 핑크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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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까? 할 수 있을까? 핑크색을 과연 할지 근데 뭐 언젠간 다시 또 하겠죠? 민트 머리도 이쁠 것 같다고? 민트색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? 그 때 살짝 물 빠졌을 때 민트색이었는데? 민트색이었는데? 근데 이제 또 탈색했을 때 용색을 또 이럴 때 해야죠 또 언제 하겠습니까? 민트색 요즘 민초 드셨어요? 아니요 민초 못 먹었어요 민트 민트 초콜릿 선우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 아 아니 지금 제가 최근에 아인슈페노를 먹었거든요 와 근데 아인슈페노가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래 커피를 잘 안 먹는데 정말 너무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할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다 라이브 키면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하하하 뭐였더라 기억해내 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진짜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뭐였지? 아 4월 13일 골드메이브 응원봉 색깔 결정해달라고? 오 좋아요 좋아요 응원봉 색깔은 응원봉 색깔은 아 근데 그때 응 응 응 뭐로 할까 뭐로 할까 뭐로 할까 오랜만에 엔진 보는 거니까 아 아 빨강색 할까 빨강색 우리의 열정을 보여주자 이런 느낌 빨강색 어때요? 레드 어때요 레드 레드 어때요? 레드 별론가? 레드 별론가? 아 그날 무슨 생각하냐고 어 이건 비밀이지 주황색 하자고 아 설마 선우 머리도 빨강색 아 이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안 돼 빨강색? 아 보라색? 파랑색? 이거 봐 다들 지금 너무 갈려 이럴 거면 제가 봤을 때 그냥 여러 색깔 하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요 어때요 그죠? 다들 그냥 하고 싶은 색으로 합시다 전 모두의 마음을 존중해요 뭐 빨강색 해도 좋고 뭐 빨강색 해도 좋고 아니 뭐 근데 좀 밝은 색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꽃 구경하고 왔는데 손으로 벚꽃이랑 사진 찍었어? 아 근데 저는 아직 못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밖에 이렇게 있질 않아가지고 제가 진짜 찍을 수 있으면은 바로 찍어서 위보스에 올릴게요 안을 넣을게요 뭐 빨강색을 해? 안을 넣으면 돼요 뭐 빨강색을 해? 아 뭐 빨강색은? 요즘 맛있는 간식... 그 뭐지?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, 뭐였더라? 그... 닭가슴살 진짜 맛있는 게 있거든요? 근데 그게 맛도 엄청 다양해가지고 요즘 치킨 대신에 그거 먹고 있거든요 와, 근데 진짜 대박이에요 어? 와, 다들 내 머리 얘기밖에 안 해 그렇게 궁금한가? 하긴 궁금하겠지, 뭐 아, 던깅 광고 봤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고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요마... 네? 왜요? 카와이 던킨 비하인드 그 던킨을 찍을 때 그 야외에서 찍는 게 있었는데 그때가 진짜 추웠었거든요? 그래서 그때 계속 패딩 입었다 벗었다 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 무슨 서핑 보드 제가 그거 옆에 들고도 찍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제가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 그 서핑 보드 이거를 처음 봐서 깜짝 놀랐었어요 아, 그리고 던킨 촬영하면서 제가 진짜 실제로 먹는 컷도 있어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찍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다 오케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많이 못 먹었어요 원래 이런 먹는 광고 찍으면 막 계속 먹는 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저는 뭐 한 번에 오케이 해놔가지고 그래서 아쉬웠다 더 먹어보고 싶었다 아, 할 얘기가 그거였어 그 다큰은 제가 계속 보고 있댔잖아요 근데 이제 맨날 시온이가 무슨 활약을 했어 그러면은 그 댓글에 선우가 이거 보고 되게 좋아하겠지? 이런 댓글이 있는데 진짜 어떻게 저를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딱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부분이었는데 엔진분들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근데 진짜 다큰은 제가 영업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진짜 재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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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진짜 카메라 켜고 라이브 다시 할게요 다크만 명작이지 나 원래 웹툰 잘 안 보는데 그니까 진짜 명작이야 엔하이 편 컴백 너무 기대돼 기대해주세요 정말 진짜 스포도 너무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게 너무 속상해 기대할게요 밸런스 게임 하자 좋아요 밸런스 게임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온이 vs 선우 시온이 vs 선우 선우요 핑머 vs 금발 핑머 다들 시온 아니면 선우래 선우 바다산 요즘은 바다 민트 올 초코 초코 민초맛 밥 대 민초맛 국 민초맛 국 엔진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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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옥 먹기는 좀 행동의 엔진북이죠 그걸 왜 먹어요? 핑크 아니면 레드? 핑크 민트 초코대 말차? 민트 초코 근데 둘 다 너무 좋아해요 마카롱, 와플 와플 미, 올, 미, 미 민트 초코 아니면 니키 그냥 패스해야지 핑크 머리 아니면 민트 머리 그래도 핑크가 낫지 않을까 잠깐만 옥 맛 민초 대 민초 맛 옥 옥 맛 민초 먹을게요 커피 또는 차 요즘엔 커피? 수화 월 엔진 엔진이죠 푸딩 대 탕후루 푸딩 봄, 여름? 봄이요 제가 생각보다 여름을 별로 안 좋아해요 복숭아 대 여우 여우 차 대 비행기 국수 또는 아이스크림? 아이스크림 블랙 월 퍼플? 블랙 바임미 대 스윗베놈? 와 저는 바임미요 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하루 또는 아이스크림 데이 오르 나이트 나이트 써니 오르 레이니 어 그래도 써니가 낫지 않나 딸기나 수박 딸기 저 딸기 진짜 좋아해요 크루아상 대 도넛 크루아상 피자 또는 햄버거? 피자요 저 근데 은근히 햄버거 많이 안 먹는다요 민초 대 매운 거 근데 요즘 매운 게 요즘 또 맛있단 말이지 생각보다 민초를 잘 안 먹어요 요즘 좀 안 먹어 dog or cat? 요즘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 저 cat 딸자 대 도토리 왕자 저 딸자요 summer or winter? 저 winter 전 겨울이 좋아요 스파이시 or sweet? 요즘 요즘 스파이시 매운 거 안 먹었는데 요즘 맛있는 거 같아 크로플 또는 탕후루? 크로플이요 요즘 탕후루도 잘 안 먹습니다 교복 대 정장? 교복이요 크리미널 러브랑 원인어 빌리언이 원인어 밀리언? 크리미널 러브 마음이 돼 가을이는 좀 힘든데? 빌즈 데스틱몬스터? 저는 빌즈요 fate or foreshadow? 내 앞에는 foreshadow 근데 fate도 좋은데 피로 매도 지은 사랑은 욕망이 지워져 있어 봐 저는 foreshadow 내 앞에는 foreshadow 오늘 라이브는 그냥 여기까지 할까 봐요 왜냐면은 딱 오늘 가볍게 딱 30분만 하려고 켰어가지고 다음에 라이브 할 때는 제가 카메라 켜서 할게요 괜찮죠? 안 돼 안 돼 다음에 라이브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다들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고 알았죠? 보고 싶다 아쉽다 아쉽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거 가지마 그래 다음에 얼굴 들고 아니 얼굴 들고 오래 얼굴 보이게 해서 올게요 네 안녕 안녕 바이바이 자꾸 안 돼 다들 안 돼 이러고 있어 안 돼 가야돼요 저 바이 갈게요 알러뷰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잘 지내요 이러니까 완전 마지막 인사하는 거 같네 안녕 갑니다 갈게요 갈게요